한글자막 by 한효정 3년 공사학번이라고 말합니다 3년 내내 공사만 하다가 수업은 별로 못했습니다 주로 합반 아니면 휴강도 많이 했고요 또 그럴 때마다 우리 교수님께서 기도 많이 하라고 주신 기회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운동도 다른 곳에 가서 하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동기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 89기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아마 여러분 신대원 특별히 3학년은 입학하자마자 코로나를 만났을 것이며 또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 중에 우리 3학년 신대원 3학년들을 계실 겁니다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또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교회와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컨퍼런스에 갔더니 한국교회가 코로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제일 먼저는 다음 세대가 문제이다 이걸 말하고 두 번째는 교인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또한 헌금이 줄어들 것이다 또 대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솔직히 해보자고요 정말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첫 번째 그 원죄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믿습니다 그 원죄가 무엇이냐면 자기 숭배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예배자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하나님 예배하라고 지어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숭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한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걸 원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자기 숭배가 한국교회와 이 세상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이단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아주 지독하게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왔던 주범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자기 숭배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인본주의가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구속자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당시에 율법주의로 해석하면 은혜이신 예수님이 율법주의한테 살해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 성전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한테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가 살해당한 거예요 이제 묻습니다 이 한국사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저희 무학교에서 던졌더니 싸늘해지더라고요 분위기가 왜 싸늘할까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전체의 고민이고 이 문제가 우리의 주적임을 우리 신화학단으로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과 싸우셔야 해요 이 자기 숭배 교회 바깥에는 인본주의, 교회 안의 율법주의와 어떻게 싸워서 교회 정결함을 유지할 것인가 이 땅의 예수의 신부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 고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마 신대원에 오셨으니까 이 비유는 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 근황 지나갔죠 레위인 근황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구해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강도만난 자를 돕자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부분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기특한 질문 아닙니까? 기특한 게 문제예요 항상 교회는 어디에 기특한 사람들이 문제를 항상 일으켜요 아주 기특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일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성경은 뭐라고 써있더냐 이때 율법교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가서 행하라 이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법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가 어떤 상황에 처져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자를 구조해 준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예배들이로 올라갔겠죠 3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겠죠 내려오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이 당시에 지리적이나 사회학적으로 여기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에요 해발고도 760m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260m 정도 돼요 해발고도가 여리고는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윈들의 숙소가 있었답니다 아주 사람 살기에 적합한 도시가 여리고예요 성지순례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거기에 물이 많아요 야자수도 많고 먹을 게 참 많아요 얼마나 좋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왜요? 예루살렘은 아주 좁은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하고 기후도 좋고 물도 많은 여리고 땅에 내려와서 살았던 것이죠 그 길목에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유이면서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강도를 당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한테 강도를 당한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했던 유대인 제사장 바리세인 서기관들한테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한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다 강도를 당했는지 아세요? 율법주의한테 강도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게 있죠 율법과 율법주의 어떻게 구분되시는지 궁금하셨죠?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국당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의 산 밑에 딱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이것대로 살아라 신분이 바뀌었으니 신분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어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울릴 수밖에 없지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제가 물어본다는 말은 대답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면 하나님이 좋습니까? 우리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아요 우리 족을 하고 주신 거예요 또한 율법은 두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진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치료 기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두 가지 나무에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율법의 기능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따먹을 줄 알았어요 그거 따먹으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생명나무 그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토를 상징하는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거 완벽하게 지키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일단 지킬 수도 없고요 또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법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신약의 저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 흘려 지켜보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죄인임을 알고요 그래야 예수님의 필연성을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은 몽학선생의 기능이 있죠?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임을 알게만 해주고 너를 치료할 분은 예수 그리토이시다 너보산에서 모세가 죽은 사건 기억나시죠? 무리바에서 거기서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우린 다 죽어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너보산 곡대기에서 물음주차도 싹 사라지면서 왜요? 율법의 기록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 갑니까? 요수와 예수와 예수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이며 율법의 역할은 몽학선생의 역할 모세는 거기까 하지만 너보산까지만 광야에서 40년까지만 그리고 예수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 내신다 이런 것들을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율법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율법 주의화 시켰습니다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걸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는다 이게 율법 주의화 시킨 거죠 경쟁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과 막 경쟁을 시켜서 누가 누가 잘하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누가 누가 잘하나 경쟁 어디 하나님이 경쟁시킨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율법 주의화 되었고 이 율법 주의한테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게 강도를 당합니다 세상의 세속주의한테 강도를 당하게 되고 경쟁과 비교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강도를 당하게 되죠 또 우리는 사단의 죽음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강도를 당하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율법 주의화한테 강도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반 죽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도 당한 자가 누구냐면 너 바로 율법 교사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시대의 신학도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다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다시 표현합니다 우리는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생생해지고 점점 의욕이 활기채서 무엇인가 해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정말 죽게 되었어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죠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가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물들인 사람들인데요 아니 율법주의를 만든 장본인들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교회와 신학교라는 것은 어느 곳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 의지가 없어요 두 번째 살릴 의지도 없고 살릴 능력도 없어요 왜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적 상황에는 이 강도들이 어떤 사람을 강도짓하고 일부러 방치해 놓으면 도와주는 사람을 2차 강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 상황이고요 오늘 성경은 이걸 영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셨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에서 멸망 나가게 됩니다 혼혈 정책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요 불가족 청민이에요 그들과 함께해서도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 줍니다 우리 하구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당시에 누군가를 구해 주어서도 안 되고 구해 줄 수 없다라고 단정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구해 주세요 그런데 이 구해 주는 장면이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안 불어요 왜 강도 당했느냐 누가 너를 구해 주지 않더냐 내가 너를 구해 주면 뭘 할 거냐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모든 비용을 지분해 주죠 속전을 지분해 줍니다 이건 예수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강도당한 이 땅의 성도들이요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린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같은 분이 이분은 구해 주어서도 안 되는 분이에요 율법주의에 따르면 구해 줄 수도 없다 여겼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교사는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뼛속까지 새빨간 율법주의자예요 첫째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어드릴까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의롭게 보이려고 항상 의롭게 보이려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자청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만 제사장부가 내 이 사람만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그것의 강도만 나서 너는 죽어가고 있다 그때 어느 날 예수가 너에게 와서 손을 내밀면 잡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법문은 이 땅에 강도만 난 자를 구해라 도와주어라 섬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는 인본주의가 인간이 중심이다 이걸 합치면 자기 승부의 주의자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인간의 본석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것에 강도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니까요 우리를 구해줄 사람 없어요 왜요? 저 성전은 이미 종교놀이에 빠져 있고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잖아요 의지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누군가를 살려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런 강도만 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 겁니다 이거 잡으면 삽니다 이거 잡으면 목회가 돼요 제가 언젠가 이동헌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보금적인 설교가 무엇입니까? 보금적인 목회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확실히 이분들은 고수는 맞아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시대요 설교자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 설교하면 보금적 설교가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피 흘려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살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예수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폴 워셔가 지은 보금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 보금이 보금되려면 다섯 가지 단계를 반드시 고쳐야 된다 라는 메시지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죄인됨 이 철저한 부패함 불가능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악함의 이유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이거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을 구해주고 이건 두 번째 문제 일단 우리가 피 흘리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계속한 교회 또 성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성전은 문을 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세요 왜요? 부패했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이 제물이시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어린 양과 재산은 피의 재산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기 그래서 성전 척결 사건이 아닙니다 성전 종결 사건이었던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문 닫아버리시는 거죠 우리는 나의 구원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어요 다시 표현합니다 우린 전적인 죄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바가 없어요 강도 만난 자가 뭘 기여합니까? 이 세 번째를 고백한 사람은 네 번째 사마리아인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거 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울로에서 하는 단임 목사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우리 한국에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오셔서 코로나 이후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소그룹을 강화시켜야 된다 다음 세대에 신경 써야 된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달랐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론 우리가 가졌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한국교회의 문제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적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은혜의 공동체로 무엇을 해서 스스로 구원하고 이 땅의 약자들을 구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손 내미시면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의 손을 잡아야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이 조국의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되돌린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재림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개조할 수 있다면 이건 개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뒤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창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큰 꿈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교인들을 바꿔야지 교회를 막 새롭게 바꿔야지 내 지역사회와 민족을 바꿔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싹 사라졌어요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인들 말이라도 지켜내야지 아주 소박해졌습니다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배교하지 않고 이 마지막 세대에 이렇게 전염병이 창골하고 이렇게 세상의 기상재해가 창골한 점점 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배교하지 않고 이 꿈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합니다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냥 그분의 손잡고 살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로 다시 돌아갈 때 이 민족의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 밖에서는 인본주의요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임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뿌리가 자기 승부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주족을 명확하게 발견하여 이 주족과 싸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 손 내미실 때 그 손잡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